할머니 빨리 왔게 되세요 저리 가면 고향이에요 저리 가면 다행이네 이정도 눈물이 헤매도는 삶거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저리 가면 다행이네 새깔렛기 삼곱인 니가 아래인다 나를 가면 다행이네 돌아가면 전라도길 이정도 눈물이 저리 가면 다행이네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다행이네 한계가 주의 상하나 없어 새갈래길 사망거리 날 해가 저 아무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선에 진춘한 두 팀 외길 인생 1280 지금 이리 갈까 재가 족 이리 갈까 네리 족 ARS의 집계는 저희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승팀이 탄생할지 새로운 1승팀이 탄생할지 결과 궁금합니다. 결과 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아주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되네요. 도전팀 가르치는 즐거운 팀! 감사합니다. 1승팀이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성출판사 프로넷공부방에서 주식회사 한빛나노메디컬에서 영진전문대학에서 디자인이 예쁜 문 예다지 몰딘도어에서 선삼진생사이언스에서 그녀의 꿈이 이뤄지는 우만모드에서 아버지의 바다 두도 액젓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1승에서 모아 가르치는 즐거운 팀 무대 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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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면 다행이 있네 이정도 없는 걸 헤매도는 삶과 일기